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떨어뜨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리고 액정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비싼 돈을 주고 강화유리를 붙이셨을 텐데요. 강화유리는 정말 우리의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보호해줄까요? 우리는 강화유리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강화유리를 단순히 잘 안 깨지는 유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강화유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유리 한 장에 과학과 기술의 정수가 담겨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유리가 쉽게 깨지는 이유는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면 그곳으로 균열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화유리는 다릅니다. 강화유리는 제조 과정에서 표면을 압축응력 상태로 만드는데요. 쉽게 말해 유리의 겉부분은 꽉 조여져 있고 안쪽은 살짝 늘어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압축응력 덕분에 강화유리는 외부 충격을 받아도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쉽게 커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유리는 이미 꽉 조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버텨내는 것이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충격에 더 강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화유리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결국 깨지게 되는데요. 이때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 유리가 날카로운 파편으로 부서지는 반면 강화유리는 비교적 둔탁한 조각으로 산산히 부서집니다. 왜 이렇게 부서질까요? 바로 안전 때문입니다. 강화유리가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면서 충격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날카로운 파편으로 이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강화유리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 건축물의 창문, 심지어 식탁유리나 샤워부스에도 강화유리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강화유리는 우리의 안전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셈이죠. 최근에는 고릴라 글라스처럼 더욱 진화한 강화유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강도만 높인 것이 아니라 얇고 유연하면서도 스크래치의 강한 특성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강화유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강화유리는 단순한 보호막을 넘어 우리 삶의 편리함과 안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강화유리는 작은 디테일에 차이가 큰 가치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리의 압축응력이라는 한 끗 차이를 더함으로써 우리의 스마트폰은 물론 일상생활에 안전까지 책임지는 명품 소재로 거듭난 것이죠.